정답은요? 문이 왜 이렇게 돌아가? 이마트 무슨 얘기예요? 무슨 얘기예요? 무슨 얘기예요?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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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워 방배동 동민들은 모두 다 지금 웅성웅성 방배동 웅성웅성 와우에 꽂혀서 홈플러스 이런 것만 생각했어 와우가 왜 와우 포인트 뭐 와우 이제 프로그램 약간 가족 뭔가 이런 것 같아 아! 방배동 생생정보통 아니구요?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제목이 길어요? 와우 세상에 이런일이 와우 세상에 이런일이 와우 세상에 이런일이 아깝습니다 80% 이상 맞췄고요 네 앞에 뭐가 있습니다 엄마야 세상에 나 이런일이 엄마야 세상에 이런일이 땡 아 방배동 놀라워 세상에 이런일이 놀라워 세상에 이런일이 땡 회전 세상에 이런일이 헉 세상에 이런일이 땡 땡 예를들어 저기 누가 막 뭘 하고 있는데 어? 어? 착각 아! 인쪽 김만 담보니까 아! 인쪽 김만 담보니까 아! 인쪽 김만 담보니까 아! 자 김만선 선생님 아! 와, 너무 멋있어.